부산 청년들로 구성된 해피피플 밴드에서 부산 방송으로 팀 소개와 함께 공연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팀명처럼 함께하면 행복해진다는 해피피플 밴드에서 랩과 퍼커션을 담당하는 홍조 유지훈씨가 직접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인조 레게밴드 해피피플입니다. 저희는 2015년 1월 결성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이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피피플은 해피한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해피해지자 라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이죠? 저희 팀은 이제 저 멀리 자메이카에서 시작된 레게 음악을 하고 있죠. 레게 음악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랑 되게 맞닿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흥겹게 들썩들썩 하시면서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밴드는 자작곡을 위주로 공연을 하는 팀입니다. 보통 자작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저희는 항상 가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에너지 그리고 또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 난 새청년 해피피플의 유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